안녕하세요 스마일러 입니다 오늘은 스마일러의 귀염둥이 사총사를 소개할 건데요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짜잔 이 친구들입니다 지금 제가 아직 나가진 않았구요 문 앞에서 이렇게 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서있으면 아이들이 쪼로로 와요 여기 이 친구가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친구가 검둥이 검둥아 이 친구가 검둥이구요 믹스 믹스 여친구가 믹스에요 어 노랭아 노랭이가 나타났네 여친구가 노랭이구요 아 믹스도 왔네요 믹스 친구 노랭이 한 마리가 더 있는데 방울이 방울이는 저 테이블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 친구 이름이 왜 방울이라면 저 친구 이 지금 이 귀염둥이 사총사 중에서 저 친구만 그 목줄을 하고 있는데요 목줄에 방울이 있어서 저 친구 이름은 방울이에요 자 이렇게 귀여운 사총사들을 지금 제가 나가서 한번 만나볼게요 제가 문을 열면 아이들이 자꾸 안으로 들어와서 요즘은 이 친구들하고 술래잡기 하는게 하루의 일가에요 자 짠 믹스가 가장 지금 잘 들어오려고 보고 있구요 자 보세요 검둥이구요 검둥이 되게 이쁘게 생겼죠 검둥이 안녕 검둥아 자 제 다리 옆에서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있는 이 친구가 노랭이 노랭아 노랭이구요 아 믹스 내가 믹스에요 이 친구가 믹스구요 짠 방울아 네 이 친구가 방울이에요 방울 목줄 하고 있죠 그리고 방울이 자 이 친구가 엄마 친구에요 엄마 친구 이름은 반반이에요 반반아 반반아 네 애기 때는 저 검정과 갈색의 반이 정확했는데 좀 크면서 이렇게 좀 나눠져가지고 애기 때는 정말 검정과 갈색이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반반이에요 자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방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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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이 이 친구 방울이 노랭이 노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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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둥아 이 친구들은요 제가 가면 쫄쫄쫄 따라와요 자 이쪽으로 와 빨리 와 아 다 보이죠 그리고 제가 외출했다가 나가면 저기 대문입구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정말 개냥이 같은 고양이들이에요 정말 개냥이 같은 고양이들이에요 많이 닮았어요 방울아 엄마랑 가장 많이 닮았구요 얼굴형은 저기 검둥이가 가장 많이 닮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제 4개월 7 8 9 10 11 12 5개월 5개월쯤 되는 고양이들이에요 앙컷 우리 믹스도 앙컷이구요 저희 노랭이만 지금 수컷이에요 자 우리 고양이들이 미끄럼 타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리와 얘들아 이리와 빨리와 자 미끄럼틀 타볼까 미끄럼틀은 우리 노랭이가 가장 잘 타요 자 노랭이 올라가 볼까 올라오세요 그렇지 올라가자 자 노랭이 미끄럼 타고 내려오세요 노랭아 노랭아 아주 잘 놀죠 저희 노랭이만 유일하게 할 수 있구요 다른 친구는 잘 안 하더라구요 다시 노랭아 올라갈까 누가 올라갈래 방울이 올라와 볼래 방울이 역시 방울이는 말을 안들어요 노랭이 올라와 노랑아 노랭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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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거야? 이제 재미없어? 재미없나봐요 자 이렇게 스마일러 마당에는 귀엽고 앙증맞은 냥이 친구들이 있답니다 제가 외출을 하고 오면 저 친구들은 저렇게 이 대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구요 제가 나가면 또 대문까지 다 마중을 나와요 짜잔! 이렇게 이렇게 애교 많은 친구들이고요 누워서 배도 보여주고요 딩굴딩굴 어디 가니? 얘들아 어디 가니? 놀러 가니? 잔디밭에 놀러 가나 봐요 그렇지만 제가 부르면 순살같이 다 달려온답니다 얘들아 집에 가자 빨리 와 믹스 믹스 이리 와 방울이도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 고양이들 밥 먹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밥통에 올라가서 자기 밥이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야옹이 밥은 이거야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안녕 지금 밥을 먹은 상태고요 그래도 한번 더 줄게요 짜잔 아 맛있는 냄새예요 자 먹을 사람 먹는 모습도 귀엽죠 어? 우리 방울이가 안 왔네 방울이는 아침 밥 많이 먹었나 봐요 이렇게 맛있게 아삭아삭 잘 먹는답니다 이렇게 귀여운 우리 스마일러의 귀여운 사총사 친구들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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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